1. 농심 레드포스 정글러 피넛 한왕호 안녕하세요. 이번 해가 아니죠. 농심 레드포스 정글러 피넛 한왕호입니다. 돌아왔을 때도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롤파크 와서 경기하니까 경기하는 맛도 나고 이겼을 때 기분도 더 좋은 것 같고 이런 매체 인터뷰도 할 수 있고 해서 많은 팬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이런 매체 인터뷰가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농심에 저도 한 6, 7개월 지났는데 이제 왔을 때 제가 좀 갑작스럽게 예전과 다르게 팀에 나오게 돼가지고 저는 이적 시장이 거의 끝날 때쯤 엄청 늦게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몇몇 팀이 여러 팀이 와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그냥 제일 약간 부담감 없이 아무래도 성적에 대한 아직 그런 성적을 많이 냈던 팀이 아니었잖아요. 농심이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같이 시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좀 편해 그런 부담감을 좀 편하게 편하게 가지고 게임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. 제가 어쨌든 이제 너무 다 거의 레전드들이랑 형들이랑 진짜 다 어디에서 한몫하는 선수들이랑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더 그 형들이나 팀원들한테 잘 보고 배워서 여기서 좀 더 잘 생활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작년 LPL도 갔는데 갔다 왔는데 LPL 친구들도 저희 팀원들 이제 랑신 씨의 마크 선수가 너무 잘 대해줬어가지고 그런 것도 기억에 많이 남고 그런 것도 다 좋은 점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. 제가 진짜 좀 약간 고이고 있었다면 제 실력의 한계가 점점 약간 지붕이 생긴? 하늘은 있는데 지붕이 이렇게 딱 생긴 느낌이었는데 제 스스로도 뭔가 좀 고이고 있다 생각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중국 LPL 활동을 하게 돼서 그런 게 다 맑아진 것 같아요. 아예 뚫릴 수 있게 도와준 것 같고 거기에 분위기 자체가 진짜 뭘 해도 되고 실수해도 되고 다음에 더 잘하자는 생각으로 이제 해주고 팀원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팀원들이 그렇게 진짜 해주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지금도 농심 와서 그런 마인드로 게임하고 있습니다. 저는 아직 멀었고 앞에 이제 농전드, 농심레전드들 재원이랑 대결이 있으니까 아직은 먼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시즌이 그렇게 다른 리그에 비해서 빨리 시작한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. 준수하게 좀 늦게 아무래도 LCS랑 LPL 경기를 보고 비에고가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라인 비에고도 많이 나오고 정글 비에고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이제 스왑의 요소도 있고 해서 저희 탑미드 정글 다 세 명 다 대회 보면서 연습 다 충분히 해서 이번에 또 쓰게 된 것 같습니다. 재원이가 일단은 아무래도 잘한 챔피언들이 좀 더 뭐랄까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근데 재원이 챔피언 폭을 엄청 이번 P 시즌 동안 많이 늘렸고 플레이 자체도 이제 코멘 이민성 코치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엄청 둘이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진짜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실력 개인 기량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지금 잘 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일단은 이민성 코치님이랑 이제 태우도 고리 선수도 와가지고 저희가 분위기도 다시 한번 잘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리프레쉬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이민성 코치님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 저희도 이제 썸머가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또 스프링 때 6일이라도 했잖아요. 6일이라도 한 게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좀만 더 잘하면 썸머 때 좋은 성적 낼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이 다 있었기 때문에 힘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.. 손 코치님이랑 이제 이제 시맥 감독님까지 있으신데 어.. 진짜 밴픽 저는 항상 어.. 진짜 색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밴픽도 좋다 생각해서 저희도 밴픽적으로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뭐 일방적으로 저희가 더 잘한다 이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기 해봐야 알 것 같고 또 하기 나름일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래도 어쨌든 시간이 많이 벌었잖아요. 한 주 첫 주차를 잘 끝내가지고 좀 더 저희가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.. 저는 일단은 1라운드 단기적인.. 좀 더 단기적으로 봐가지고 어.. 1라운드 총 9팀을 붙잖아요. 거기서 한.. 6승만 하고 싶습니다. 6, 7승? 네. 아무래도 이제 상위권 팀들은 이제 T1, 젠지, 담원, 하나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.. 이 네 팀 중에서 제가 6, 7승이면 한 두 팀만 이렇게 이겨도 저희는 엄청 어..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서 네.. 그러고 싶습니다. 어.. 아무래도 저희가 전체적인 목표는 당연히 롤드컵 시드가 4장이잖아요. 롤드컵 무조건 진출권 하나는 가져가는 게 최종 목표일 것 같습니다. 어.. 네..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네..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경기장에서 직접 이렇게 카메라 보고 인터뷰하게 돼서 좀 더 신선한 것 같고 어.. 저희 이제 리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응원해 주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남은 경기들도 많이 남았으니까 앞으로도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